더더는 전설에 의하면 개미의 삶에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 아, 진짜 타이밍이 괜찮다 진짜. 야, 너 그거 샀냐고? 그 30%나 올랐더니... 싸게 살 기회? 비싸게 팔 기회. 그리고 그를 만날 기회. 오빠. 어? 어디 아파? 얼굴이 너무 창백해. 아, 아니야. 술 때문에 그래. 내일 우리 예물 사러 가기로 한 날인 건 알지? 근데 가방이 너무 비싸더라. 나 어차피 그런 거 잘 들지도 않는데 그냥 다른 거 살까? 야, 좀 실용적인 걸로? 아니야. 할 건 해야지. 그래, 그럼. 얼른 들어가. 이러다 진짜 차에 토하겠다. 얼른 들어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야. 야 이거 맞냐. 혼자 있냐. 아, 아니 이거 맞냐고.. 나 진짜 X 된거냐 이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너 진짜 아무것도 몰라 너는! 야 너 로운아 너 이거 잘 들어 이거 담력 테스트 담력 테스트! 울면서 뛰쳐나가더니 갑자기 뭔 소린데? 재밋털 얘기라니까 이거 무조건 못해야 돼 무조건! 나 결혼해야 돼 미친놈아 쫄림 디디스든가 인마 너는 그래갖고 먹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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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성은 지금 당장 나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근데 빌어먹을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다 버텨본다 토코인 토코인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된 이상 BNP 전략으로 간다 I am pray 일단 샀으니 기도를 승부하는 전략이다 뭐니? 근데 거기 계신가 아이고 안녕하셨지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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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ah 또 아이고 Som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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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네... 왔던 신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저 이거 매봐도 돼요? 왜 이렇게 매를... 하... 어제 바로 돈 갚으라고 할걸? 이게 뭔 일이냐? 응, 아직 5%밖에 안 떨어짐. 다시 오른다에 내 손목 건다. 난 안 되겠어. 다 털리기 전에 손절할래. 그래! 야, 니들 내 밑에서 리셀 안 해볼래? 부업으로 월 100 고장. 월 100? 넌 장난 아냐? 넌 코인 떡상에서 내가 건물 사면 신발 가게를 준비를 해. 와! 어! 실제로 와서 보니까 다 너무 예쁘다. 어때? 나랑 잘 어울리는 거 어때? 예쁘지? 어. 얼마예요? 430만 원 넘는다, 고객님. 아...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와! 빨리 계산하고 시계 보러 가자. 오빠 좋은 거 사주려고 내가 싹 다 봐 놨다고. 아, 그리고 우리 이따가 집도 보러 가야 되고 오늘 할 일 너무 많아. 빨리 가자. 일어나. 가자. 아이고... 어때요? 운동사만 걷기 좋죠? 아이고, 그리고 원래 신혼부부 때는 손 잡고 동네 오르락 내리다 하면서 다니는 게 재밌어. 그래야지 나중에 추억도 내고 좋다고. 아이고... 오빠, 근데 여기랑 너무 멀지 않아? 어머, 역세권 찾나 보다. 내가 매물 하나 또 보여줄게. 잠깐. 어. 저기 프로듀싱 보이죠? 저기 매물이 하나 있는데 한 2억 정도 더 써도 괜찮나? 어? 어? 퇴근 길에 이 정도면 걸어줘야지. 걸어줘야지. cinema 이 집이예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여기 매물은 나오는 드직 쏙쏙 빠지거든. 얼른 들어와봐요. 좋다. 여기여기, 먼저 주방부터 와야지. 어때요? 그냥 쏙쏙 빠지거든. 얼른 들어와봐요. 아우 좋다. 여기 여기 먼저 주방부터 봐야지. 어때요? 완전 깨끗하네. 여기 신혼집으로 딱이지. 여기 뷰가 예술이야. 봐봐요. 저기 가봐요. 아까 청송도 봤잖아. 여기 숲이 바로 보인다니까. 그러네, 집에서도 잘 보이네요. 여기 뷰 너무 괜찮죠? 뷰가 너무 좋네요. 마음에 들을 줄 알았어요? 여기 봐봐, 여기 진짜 예쁘지? 생각보다 좋은데? 그때 그때? 저기가 너무 예쁘지 않아? 아유 언니가 지금 볼 줄 아시네. 이 동네가 10년 안으로 천지개벽 예정이거든. 전세 들어와서 동네 정붙이고 조금 살다가 첫쯤 여기서 딱 마련하면 완전 깨끗해. 어때요? 뭐 어때? 괜찮지 않아? 처음엔 여기랑 멀어서 좀 그랬는데 진짜 지금까지 본 데 중에 제일 좋은데? 이거 빨리 결정하셔야 돼. 응.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뭘 더 생각해? 내가 볼 때 우리 여기 해야 돼. 아유 그래 사장님, 뭘 이렇게 고민해. 빨리 결정 내리셔야 된다니까. 아 저기 잠깐만. 아 예, 여보세요. 아 나 손님 집 보여드리고 있지. 아우 그래요? 오몬아, 아니야 잠깐 계셔봐. 응. 아 어떡하나, 누가 여기 하고 싶다 그런다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저희가 여기 할 건데 어 지금 계약금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 예, 예, 예. 아 빨리 빨리. 오빠가 그럼 지금 돈 보낼래? 나 지금 예식장 예약해가지고 돈이 못 받네. 지금? 네, 지금. 아 고인인증서가. 뭔 소리야. 엑시편이랑 하면 되잖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지금 이거 오빠 톡 소리 아냐? 지금 이거 오빠 톡 소리 아냐? 이게. 아 이건. 비포렛인데 방금 딱 꺼졌어. 봐봐. 꺼졌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계약금 반만 보내드려도 괜찮나요?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 아 예 사장님. 예. 오빠. 아 왜 이렇게 아까부터 땀이 나 오빠. 더워? 아 아니. 괜찮아. 아 여기까지 땀이 났지. 어.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 오빠 아까 그 집 베란다에 초록색 커튼 달면 너무 이쁠 거 같지. 아까부터 계속 거기 어울리는 가구 구경 중. 오늘 고생했어. 푹 쉬어. 얼굴만 봐도 대충 몇 층인지 감이 온다. 하아. 220원. 이제 정말 가망이 없는 건가? 푹! 별 이상한. 푹! 미쳐. 하아. 내게 뛰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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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 하고 그냥 가시게요?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할아버지! 아휴, 또 뭐 CD를... 아휴, 또 뭐지? 진짜 나한테 메일이... 아휴...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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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니? 이게 뭐야? 궁금하면 뭐든지? 이거로 가는 사람이 있냐고? 김형기 있잖아요, 연락이 안 돼요.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너였냐? 따뜻해, 지갈이야! 손 넘지 마라. 진짜 인간이냐? 감당할 자신 있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휴... 에 Arnold! mi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